거기 지금 무엇인가 내가 떠나버린 저 새벽 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 야위 꿈들이 하마들 돈 뜨는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애써 치우려 했던 내 기억 속에서 또다시 움직이는 것들 잊혀진 일은 그리운 사람들 내 아버지와 같은 저 날분 떼지와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감을 보면 떨리는 대숨에 갈 길은 멀지만 화동 속 끝까지 뛰어가야 해 거기 지금 누구인가 거기 지금 무엇인가 내가 떠나버린 저 새벽 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 잊혀진 일은 그리운 사람들 내 아버지와 같은 저 날분 떼지와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감을 보면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강을 보면 떨리는 가슴에 갈 길은 멀지만 어두운 속 끝까지 피워가야 해 거기 지금 무엇인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여기 지금 누구인가 woo! woo! 감사합니다.